성경동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이날 감사해야 할 날이 정말 많이 있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위의 여러 나라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애훗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답니다 애훗,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용서를 빌면 도와주세요 여수아가 죽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기 시작하였어요 여수아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 누구의 말을 듣지? 그래,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동안 여수아 장모의 말을 듣느라고 우리는 재밌게 살지 못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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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을 하며 하할신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매우 노하셨답니다 아니,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니 저대로 두어선 안 되겠어 가만히 두어선 안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하방 애굴론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답니다 18년 동안 모하배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젠 견딜 수가 없어 이대로 있다면 우리는 듣고 말겠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대를 보시고 그래, 내가 저들을 구원해줄 사람을 그 한 사람 뽑아야 되겠는데 어느 사람이면 좋겠지? 그래, 바로, 바로 저 사람이야 그는 바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애굿이었답니다 애굿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하방에게 금가운을 갖다 바칠 때 그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애굿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소리로 외쳤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모하방을 쥐읍시다 모하방을 죽입시다 뭐라고? 모하방을 죽이자고? 어떻게? 어떻게 모하방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모하방의 금가운을 갖다 줄 때 내가 모하방을 죽이겠어 그리고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겠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내게로 와 모하방을 쥐읍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모하방이 크게 강한 나라인데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여러분, 모하분 모하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줬소! 그렇게 하겠소 만약에 당시 에브람 산지 나팔을 풀린다면 우리 전부 가서 모하분을 치도록 하겠소 애호, 부탁하오 자, 그렇다면 모하방에 갖다 줄 금가운을 어서 나에게 주시오 자, 여기 있소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왼손잡이 애호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금가운을 가지고 모하방에게 갔답니다 그는 45cm 된 큰 칼을 오른쪽 다리 밑에다가 감추고 그는 모하방에게 한 걸음, 두 걸음 가기 시작하였어요 꽝꽝꽝! 꽝꽝꽝꽝!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오 나에게 항상 좋은 물걸 갖다 준 당신을 볼 때마다 난 항상 마음이 기뻐 왕이시여 오늘은 특별한 것을 또한 가지고 왔나이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너희들 들었느냐 애호신아에게 오늘 특별한 것을 가져왔다 그래 그래, 특별한 것이 어떤 것이오? 이것은 은밀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신하들을 밖으로 좀 무엇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저 신하들은 아무 일 없어 그렇더라도 왕이시여 이것은 왕에게 특별히 드릴 것이라서 좋다, 좋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가 있어라 어서 나가 있어 왕이시여 저는 여기 있어서 왕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애호신아의 친구야 오래된 친구라고 걱정하지 마 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해 하하하하하하 염려하지 말라고 신하들이 밖으로 나간 후 왕은 애호세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특별히 왕에게 드릴 물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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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 에굴론이 그 하나님이란 말을 듣고 일어나려는 순간 애호신은 바로 왼손으로 칼을 뽑아 모하방에 달려들었어요 아니, 니, 니가, 니가 어서 어서 이 칼을 받아라 안돼, 안돼, 하하하하 에이, 하하하하 아, 안돼, 안돼 피하면은 피하면은 안 될 줄 알았느냐 에이, 하하하하 너, 네가, 네가 나에게 아! 크으! 아! 모하방 에굴론이 죽었어 예우스는 에브람 산지로 뛰어가기 시작하였어 그래서 그곳에서 준비한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답니다 빰빠바빰빠바빠빠바바빠바밤 어, 예우스의 나팔 소리야 바로 모하방을 죽였다는 소리야 어서 가자고 어서 가서 모함을 침치다 갑시다 갑시다 어서 모함을 쳐라 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합당에 들어가 바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날 죽은 숫자가 만 명이 넘어 다른 사람도 남기없이 다 죽였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에우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80년 동안 그는 평화롭게 잘 살았대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았어요? 에우스 정말 멋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구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이 여러분은 혹시 엄마한테 친구한테 아니면 동생한테 잘못한 적이 있었나요? 그럴 때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질로 믿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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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도 막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아시니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남길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